나올 수 있는 그런 홀의 위치예요. 7번 아이언 선택한 이미정. 자 이미정. 하나 좀 들어가서. 선수들이 다 눈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데요. 조금 전 이미정 선수의 티샷 장면. 완벽합니다. 그대로 1원 더파. 이미정 선수의 버디펄. 한 번 넣고 가야죠. 네 성공하면 2분파가 됩니다. 아주 편해요. 오르마가 왼쪽 끝이에요. 드디어 들어갑니다. 이미정 선수의 버디. 6번 홀 이후에. 그러니까요. 지금 해들이고Ã fautったдеo. amy frost Jazza he sets. Bes Pinterest Animal가 할 Blockchainwal simplemente.